아니 못 믿는 거야 지금. 아니 여기 이름표가 보이는데. 아니 그럼 뗄 수밖에 없겠나. 아니 뗄 수밖에 없다니 뭐. 안 믿는 거야 지금. 아니 믿을게. 난 없다고. 알았어요. 난 확실히 없어. 등에 보이는데. 네모나게 보이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요. 오늘 뭐냐고. 어떻게 하면 듣느냐고요. 형의 미션이 뭐냐는 얘기죠. 궁금한가 그게. 안 궁금한가. 갑자기 이렇게 형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내가. 내가 지금 투입된 거 보면 모르겠어. 아니 그럼 모르겠으니까 지금. 형이 지금 재석군에 이름표를 갖고 있다고. 아 형이.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때라 그러면 바로 때면 아웃이라고. 내가? 그렇지. 내 이름표를 때라 그러면 아웃이라고. 지금 바로 때라 그러면 아웃이라고. 그런 내가 미션을 받았다고 지금.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팀들 어디다 놓고 지금 이렇게 혼자. 형이 형 그 이름표를 좀 보여줘요. 내 이름표를. 아 이게 제가 못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진짜 못 믿는군요. 우리는 못 믿어요. 서로도 못 믿어요. 진짜 못 믿는 거야 지금. 그럼 제 이름표를 보여주셔야 제가 믿죠. 형 아까 저기 계단 내려오다가 눈 마주친 거 형이죠. 파란색 아까 말해주셨는데 파란색. 우리예요 우리. 그럼 나머지 팀들은 다 어딘가 말해주세요.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가는데. EZ. 어.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제. 예 형. 여기서 내가 이거. 여기서 내가 이거. 여기서 내가 이거. 아야. 아 아 아 그. 날 못 믿었어요. 자네가. 예. 나를 못 믿다니. 형 저 그거 뜯은 방법이에요. 분량 끝이야 오늘 분량 아니 이걸 꼭 보여줘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진정하십시오 그럼 지금 이건 내가 떼면 하시라고 대신 지금부터 나가서 만약에 5분 안에 한 명을 안 떼면 난 그냥 바로 떼버렸거든요 5분 안에 한 명을 안 떼면 난 그냥 바로 떼버렸거든요 지금 아니 왜 못 끊는지 아니 아니 이거 무슨 말씀이죠 아니 형 10시 아니니까 또 10시 40분 아니 저요 10분 10분 아 진짜 10분 아니에요 10분 동안 수명을 안 떼면 난 자동 아웃 2명 안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알겠습니다 아웃시간은 10분 복귀시간은 15분 15분 안에 복귀 아 그 영화에 보면 형 이거 저 악당들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네가 10분 안에 못 떼는데 5분 안에 안 돌아온다 그럼 봐봐 아니요 아니 제가 별명은 요즘 유르스 유르스인데 그렇다고 다이어드4에 그거처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준비 병원으로 비례 지금 시간 10시 40분 아 진짜 야 너뿐상하고 너무 다르시네 정말 아 너뿐상하고 너무 다르셔 정말 아 잠깐 뭐라고 그랬다고 했는 잠깐만 아 알았어 네 잠깐만 알았어 아 형 가겠습니까 아 형 뭐라고 가겠습니다 아 형 형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니 왜 interested ako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